자 이제 경철이 형님 복근 한번 보시죠. 그런데 여기 벗어야 되는 거야? 나 지금 벗기 싫어가지고 과발 쓰고 나온 거 아냐. 그리고 동작을 하면 아시죠? 운동을 많이 하십니까. 그렇네. 가슴만 보여줘. 나 멋지게 안 보여줘. 아유 박수. 나 멋지게 안 보여줘. 아유 할렐루야예요. 너무 좋습니다. 어차피 앞에 부분은 다 잘려나가겠지만 일단 우리 팀들이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. 나 딱 살릴 건 하나네. 뭐요? 최민수 알복근 하나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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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책임은 연대 책임대를 지겠다. 우리는 하나다. 동해외 9명의 전원 바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. 동해 얘기만 빼고 가죠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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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 명. 여름이 여기로 가져올서. 야 너네 예능 나온거 10명 전부 나온거 처음 아니야? 예능 처음이야. 자 재밌어 슈퍼주니어! 네 생각을 보니까 슈퍼주니어가 누굽니까? 아시아를 흥드는 영웅들 아닙니까? 케이팝 주요! 세계야? 제가 산에 있을 때 신세진 분이 있어요. 그분의 딸이 민지라는 아인데 슈퍼주니어에 미쳐있는 애예요. 아이고. 그 분 제일 좋아한대요. 예. 아니 저 예상십니까? 힘드십니까? 예상십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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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 홍장은 진단한 것 같아요. 슈퍼주니어 노래 중에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뭐예요? 쏘리 쏘리. 아 어떻게 하는 건데요? 쏘리 쏘리 쏘리. 대박이 처음이야. 와우. 와우. 남자가 무슨 뜻입니까? 남자가 때. 아 그 쓰다가. 예. 저 글자를 너무 크게 써가지고. 원래는 남자가 꽂힐 때인데. 아 꽂힐 때. 꽂힐다는 거다. 아. 아. 이제부터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. 오. 정말 재미있습니다. 네.